안녕하세요. 니어웨알리 교수입니다. 구독해주시고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3급 작문 파트한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정태보연입니다. 단어보죠. 디가어, 동사예요. 재고하다, 향상시키다, 과이, 빠르다죠. 수, 쇄, 수학이에요. 만약 세다라는 동사가 되면은 얘는 삼성어를 읽죠. 수 라고 읽죠. 그래서 징일수의 수 그러면은 돈이 맞나 한번 세보세요. 할 때 쓰죠. 정지성적이죠. 문제 보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더 있죠. 더 있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태보여라고 그랬죠. 헌을 바로 뒤에다 갖다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정태보여면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왔는데 뒤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앞이 동사만 와야지 돼요. 여기서 동사 뭐 있어요? 디가어밖에 없어요. 자, 타더. 관용하죠. 수, 쇄, 정지. 수학 성적이죠. 타더, 수, 쇄, 정지. 디가어더 헌괄. 그녀의 수학 성적은 매우 빠르게 향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태보여 약방의 감초처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미 발생할 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 쉽게 얘기해서 어 쟤 참 빨리 뛰네. 뛰고 있는 걸 봤거나 아니면 빨리 뛰었네. 이미 기록이 나온 걸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쓰는 게 이게 정태보여예요. 평가, 판단, 묘사하는 성분으로 어떤 사람들은 상태보호라고도 하죠. 자, 형태는 동사 플러스 더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 사조. 형용사 동사 플러스 동사 사조. 형용사일 때는 뒤에 형용사 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화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동사가 온다고 그랬던 거예요. 주술 사조일 경우에는 형용사, 동사를 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줄여 놓으면 동사는 모든 사조를 다 쓸 수가 있는데 형용사까지. 형용사는 동사 사조나 주술 사조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더 가 있으면 무조건 헌을 갖다가 붙여 놓아라. 이게 정태보여예요. 그러면은 뒤가 헌 콰이가 형용사 사조니까 부사 플러스 형용사. 뭐가 온다? 동사 T가 오가 온다는 거죠. 그럼 됐잖아요. 환영어니까 중심으로 와야고. 타 더 수수의 정지. 그녀의 수학성장은 T가 오다 헌 콰이 굉장히 빨리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정태보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되지만 동사일 때는 형용사, 형용사 사조, 동사, 동사 사조, 주술 사조 다 와요. 형용사일 경우에는 형용사나 형용사 사조가 모두 오고 동사, 주술 사조만 오죠. 정태보호라는 것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 달리기 얘기했어요. 빨리 뛴다.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아니면 기록 보고 빨리 뛰었네. 기록 보고 한다. 그래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을 평가, 판단,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T가 오다 헌 콰. 동사 뒤에 더 있고 헌이 있죠. 이게 정태보호의 기본 폼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요 단어 다시 한번 봅시다. T가 오, 향상시키다. 콰, 빠르다. 수, 쉐, 수학이죠. 정지, 성적이에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